첫번째 게임 출발합니다. 첫 포인트 이윤지의 범실과 함께 네 그런 것들을 좀 잘 극복을 해야겠네요. 자 공격에 나섰던 이 가져갔고요. 이제 이윤지의 서비스 이윤지의 공격 네트 맞고 벗어납니다. 포함드 공격 서로 노려봤지만 여기에 이다은입니다. 백핸드 밀어봤지만 벗어납니다. 떴어요 찬스볼 놓치지 않는 이다은입니다. 지금 탐색전을 펼치고 있는 두 선수입니다. 백핸드로 버텨냅니다. 이윤지의 득점. 이윤지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이윤지 모서리 들어왔습니다. 득점. 동점이 됐습니다. 이다은의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회전 벌리고 받아칩니다. 이다은 득점. 이다은. 버헨드 마무리. 두 번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이윤지. 이윤지. 이윤지인데요. 이번 공격에서는 네트가. 이윤지 들어왔어요. 날카로운 공격. 이다은 득점. 풀어봤던 이다은 선수. 백핸드 벗어납니다. 이윤지 선수의 범실. 이윤지 회심의 일격. 터서납니다. 9대 6에 스포 석 점차. 이윤지 한 점을 가져옵니다. 빨리 적응을 해서. 네. 정확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다은의 서브. 3구 공격 받아냈고요. 오 좋아요. 5구째 마무리. 이다은. 게임 포인트. 이다은. 이다은. 오 좋아요. 확실하게 마무리를. 시의의 중요성은 모두가 알고 있는 상황. 이번 시즌 또 성적도 나오고 있는 삼성생명입니다. 1위 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에서는. 지금 조금 소극적으로 게임이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수가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다은의 서비스. 자. 멀리 솟구칩니다. 다른 작전으로 좀 펼치고 있습니다. 이윤지의 서비스. 3구. 공격 적중합니다. 이런 공격은 정확했습니다. 5대0의 스코어입니다. 받지 못합니다. 이다은의 반격. 네 서브를 정확. 이번 서브권 두 번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다은의 공격. 연속 득점에 성공합니다. 연속 득점했던 것들을 좀 생각하면서. 네 게임이 진행되어야겠습니다. 아우 리시브 정확하지 않았고요. 잡힐 것이냐. 이윤지 선수의 두 번의 서비스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우 이윤지 빗나갑니다. 이다은. 이윤지. 자 상. 백핸드 공격. 매섭습니다. 이다은의 준비하고 있습니다. 허웬드 탑스피. 백점이다은. 이야기에 묻어나왔는데. 일단 한 번의 작전 타임이 남아있는. 한국 마사회고요. 자 두 선수가. 네 한 번 경기를 끝까지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트 맞고 나가면. 이윤지 선수가 강한 면모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백핸드. 네. 이윤지. 그렇습니다. 서비스 이윤지. 짧은 공. 힘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유리한 고지에 있는데요. 아 이다은 끊어냅니다. 네 이상한. 9대9 동점. 자 어떤 선수가 게임 포인트로 다가서게 될지. 포인트 전환됐습니다. 맞고 나갑니다. 엣지예요. 서비스는 이다은. 이윤지. 이윤지. 아 좋아했어. 결국 이번. 첫 포인트를 따내는. 이윤지. 이제는 서로에게 적응이 됐습니다. 이윤지. 연속 득점. 공격이었습니다. 서브권 이윤지에게 있습니다. 오 좋아요. 리시버 포인트. 이윤지의 선수입니다. 이윤지. 3구. 마무리. 안았지만 결국 3구 공격에 당하고 말았습니다. 빠른 공격 통했습니다. 득점 이윤지. 이던 선수의 서비스입니다. 이윤지. 5대9. 이윤지 선수의 서비스 2번입니다. 백핸드플릭 파다 냈고. 버텨내지 못합니다. 이다은의 맹. 이윤지가 앞서 있습니다. 이다은 백핸드 벗어나면서. 이윤지. 백핸드 탑 스피린 날카로운 코스. 받지 못하는. 주격하고 있는 이다은의 서비스입니다. 백핸드 탑 스피린 날카로운 코스. 결국 이다은 선수는 7대3. 이윤지 빗맞습니다. 이다은 선수의 리시버를 받. 3대5로 쫓아오게 만드느냐의 싸움이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윤지입니다. 자, 스포일. 살려냅니다. 이윤지. 자, 이다은 선수에게 이번 서브권. 매우 중요합니다. 네트 맞고 넘어갔고요. 해결합니다. 자, 이다은 선수. 아, 이다은 선수의 리시버를 맞고 나갑니다. 아, 이다은 선수의 리시버를 맞고 나갑니다. 아, 이다은 선수의 리시버를 맞고 나갑니다. 이다은 동점을 만듭니다. 서비스입니다. 어느 선수가 매치 포인트로 다가설지. 이윤지. 여기서 엣지가 나옵니다. 이윤지의 서브. 이윤지. 11대9로 세. 이다은 선수의 리시버를 맞고 나갑니다.